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같은 심겨운 한 해는 이제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반드시 코로나 19가 연초에 꼭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군민 여러분께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해 세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서로 따뜻한 배려와 신뢰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이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셋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미소 건강한 일상 건강한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양구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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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